경찰청 교통국장을 역임한 윤소식 씨가 연등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.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개념관에서 윤소식 전 경찰청 교통국장에게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. 진우스님은 그동안 우리종단과 연등회 등에 많은 도움을 줘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 표시라고 설명하며 국민의 안녕과 일맥상통한 불교의 자비정신을 간직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윤 전 국장은 부처님과 피로 35년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무차대회나 연등회 때 교통주무 책임자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지금까지 2년을 바탕으로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외를 밝혔습니다.